자꾸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제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웃고 즐겁고 흐뭇한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골문 부분을 놔두면 그냥 살이 된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건강한 리그를 위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시간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브룩스 선수 기아 이미 탈퇴 과정 그리고 뒷약이 다뤄보겠습니다 두산 선수의 금지 대사 물질 적발 뒷약이 그리고 키움 회오르조 송호연 선수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키움 구단의 내부 분위기 그리고 추가 징계 여부 이 부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8일 밤에 브룩스 선수의 광주 집으로 조사관들이 왔죠 통액이 프런트에 바로 연락을 하고 구단 관계자들이 놀라서 현장으로 가고 브룩스 선수가 전자담배를 미국에서 해외 쇼핑으로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이 되고 선수 본인은 대마 성분 포함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신은 한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정말 한국에서 핀 적이 없다 구단과 팬들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아 구단은 하루 뒤인 9일에 바로 이미 탈퇴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탈퇴는 한번 딱 걸면 바로 1년간 리그에서 못띕니다 최소 그 이후에도 선수하고 동의하고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미 탈퇴는 선수의 동의가 꼭 필요한 구단의 퇴단 조치입니다 기아 구단이 보도자료를 낸 것이 9일 오후 6시 18분입니다 제가 어제 두산 관련 이야기 그리고 송우연 선수 이야기를 5시 54분에 촬영을 했고 마치고 나오자마자 보도자료가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같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6시가 넘었기 때문에 편집팀은 바로 퇴근 보충 취재를 통해서 하루 늦게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됐습니다 요즘은 하도 안 좋은 이슈가 넘쳐나다 보니까 악재가 악재 위에 이렇게 쌓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저는 다른 의도로 이슈를 강제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취재나 확인이 불가능해서 터치를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정말 야구판 큰일 났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브룩스 선수는 이미 탈퇴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잔여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잔여 연봉은 지급이 안 되죠 이미 탈퇴니까 기본적으로 선수가 구단에 일한 강경 조치에 일단 뭐 선순위 따랐다고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브룩스 선수가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다면 한국에 계속 있었으니까 대마 성분이 체내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야튼 8일 밤에 조사관들이 왔을 때 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본 뒤에 정말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완전 무혐의가 나온다 그러면 선수의 실수라고 한다면 기아 구단에서 잔여 연봉이라든지 다른 처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는 있다 이것이 구단의 입장입니다 실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에이스인데 바로 이미 탈 때 그냥 바로 마약류 위반이니까 이거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구단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아는 이번에 따로 고민조차 안 했다 그래요 조계은 단장 듣고 뭐? 이렇게 이와은 사장 너무 놀아서 말도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좀 제가 전에 들었고 본사에서도 정말 많이 놀랐다 그럽니다 모기업에서도 그래서 KBO 리그에 클린베이스볼 취지가 있죠 물론 이 취지와 다르게 지금 클린베이스볼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지난 3월에 기아 구단이 윤리 헌장이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팬 서비스 엉망하고 정말 그래서 구단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가지 팬에 대한 약속 타이거즈맨의 품격 사회에 대한 책임 동료와 구단에 대한 존중 이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팬에 대한 약속 타이거즈맨에 대한 품격 이런 부분 좀 이 부분이 마약하고는 정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아 구단에서는 에이스가 아니고 에이스 플러스도 안 돼 에이스 플러스 플러스도 안 된다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중대사 안이어서 바로 이렇게 처분을 했다 그러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기호형 대마초는 합법화하는 것도 있고 의료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조에서 합법화한다고 그러는데 향후 국내 입국하는 여러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재교육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리그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이 좀 됩니다 기아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지금 급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 이전에 새로운 선수하고 계약을 해서 KBO에 등록하면 포스트 시즌까지 뛸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도 등록 가능하죠 근데 뭐 후반기 잔여 경기만 뛸 수 있고 포스트 시즌 못 뛰죠 이 선수가 새로 와서 실전까지는 6주에서 7주 정도 소요될 거라 그러는데 비자 발급하고 입국하고 2주 자가 격리하고 투수는 또 투구수를 끌어올려야 되고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선수 등록은 계약 후에 KBO에 선수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입국이라든지 이후에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 부분은 뒤에 해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뭐 며칠 남지가 않았죠 포스트 시즌까지 간다 그러면 말입니다 양현종 선수 이야기가 또 나오죠 1순발 브룩 선수가 완전히 뭐 없어져 버렸으니까 기아가 지금 뭐 초비상이죠 양현종 선수를 시즌 중에 영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뭐 일각에서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것이 입장입니다 선수 양현종 선수의 보류권 텍사스 구단이 가지고 있고 메이지리그 콜업 가능성이 지금 매우 희박하고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지만은 이미 기아 구단이 선수한테 잔류의사를 물었는데 그때 선수가 아닙니다 올해 계속 미국에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추가적인 제한이나 움직임은 전혀 없다 이야기를 하고 7월 이후에는 기아 구단하고 양현종 선수 측에 별다른 이야기가 오간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양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영입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텍사스 구단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 두산 선수의 금지 대사물질 검출 관련해서 이 시점 부분하고 징계 절차 중에 출전 정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이 좀 계신데 해당 선수는 4월에 도핑 검사를 했습니다 6월에 카다로부터 한국반도핑위원회죠 검사 결과 받고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결과를 바로 수용하지 않고 소명하고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 자료 준비를 하고 7월에 청문회 참석해서 자료 제출하고 본인의 결백함을 소명하고 지금은 8월 초로 예정됐던 한국반도핑위원회 카다의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카다가 논의 중이죠 카다의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37조를 보면 임시 출전 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선수의 실효에서 금지 물질이나 비정상 분석 결과가 나오면 선수에게 임시 출전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시 출전 정지는 스티로이드나 남성 호르몬 등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 카다가 직접 강제로 출전 정지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인데 두산이 A 선수의 경우는 직접적인 경기력 강화 물질이 아니었고 또 물질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이 감안이 돼서 임시 출전 정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카다에서 KBO나 두산 구단의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앞선 여러가지 몇몇 경우와는 좀 다르죠 이 달랐던 이유는 검출된 물질의 성질과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제재 절차에도 약간의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송호연 선수 지금 경찰 조사 중이죠 본인 진술 대리기사 진술 엇갈리죠 경찰에서 CCTV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서 조사 진행 중인데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0 면허취소 이상인데 어느정도 이상이었느냐 굉장히 차가 좀 높다고 이야기를 좀 드려요 0.2 만취 상태입니다 단순 음주면 KBO 증개로 50경기 출전 정지고 대몰 사고면 90경기 출전 정지인데 뭐 벌금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처분이 같이 내려집니다 나라에 내야 되는 벌금은 따로입니다 굉장히 벌금도 굉장합니다 수백만원인데 키움 구단은 한현희 선수 안호진 선수의 원전 경기 중 숙소 이탈 뒤 술자리 파문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키움 구단이 자체 징계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오래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현희 선수는 KBO 36경기 출전 정지에 추가로 15경기 천만원 안호진 선수는 선배가 가자 해서 가서 잘못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판단해서 추가 출전 정지 없이 벌금 500만원만 딱 줬는데 뭐 손방망이 징계였다는 비판 그냥 쏟아졌죠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징계 수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체 징계는 하나는 10경기 출전 정지에 그냥 자체 징계 10경기가 더해졌잖아요 이거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났고 키움이 최근에 내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규 규정 규약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송우현 선수 음주권이 터졌는데 그래서 새로 마련되는 강화된 내규를 이번 건부터 송우현 선수 건부터 적용을 시킬 건지 아니면 올해는 그냥 예전 내규권으로 적용을 시킬 건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구단 내부적으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고민을 한다는데 지난해 초에 삼성이 국가대표였죠 최충현 선수의 음주전 때 단순 적발로 50경기 출전 정지 KBO에서 딱 받았잖아요 삼성 구단이 100경기 추가 150경기 총 키움이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키움 프론트에서도 이번에는 좀 충격이 진짜 컸다 그러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프론트 사람들도 진짜 혀를 찼다 그러는데 이 시기에 이 시국에 정말 난리가 났잖아 야구가 술을 그것도 강릉까지 가서 이동해서 마셔도 엄청 마시고 거기다 음주 혐의까지 받고 있고 정신이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내부적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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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